공 빠진다 요! 공이 빠진다! 하이파이브 하지 말고 손을 잡으면 어떡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거 걸려봐야 이거 지금 진짜 수비하려고 했을 때 자세 나온 거지 대부분 다 이렇게 나와 빠르게 하는 거야 이거 온다고 밀어내버리면 드립을 박자 안 맞아 때리는 느낌이 나면 안 돼 거는 느낌이 나야 돼 이쪽은 약간 때리는 느낌이 나거든 왜냐면 아파 걸려! 수비 위치가 뻔해 뭐 이렇게 수비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? 수비 왜 뻔하다고 여기나 여기나 대거나 뭐 그치? 더 공격적으로 들어와야 돼 쏘고 뒤로 갈 때 백페달 그치? 발목에 힘주고 몸 풀면서 너무 재지 말고 조금만 더 빨리 던져봐 어 그냥 보이면 바로 이렇게 던져봐 던져 그치? 젤 시간이 없어 빅맨이 남았는데 바로 던져야지 그치? 바로 던져서 그치? 바로 던져서 이걸 늘려고 연습해야 돼 나이스 나이스 원드립을 칠 때 반대 한번 보고 하자 미리 보지 말고 처음에 드라이빙 치고 원드립을 칠 때 반대 땡 원투 그렇지 리듬을 타야 돼 땡 굿 굿 나이스 터뜨리빙 치고 두퍼뜨리빙 치고 뒷발 근데 드랍 형식적으로 만들지 말고 진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뒷발 가져오는 속도 빠르게 할 거야 목적이 만들고 만들자마자 빠르고 올 때 바로 차는 거 굿 나이스 터뜨리빙 치고 포켓 가져와야지 포켓 여기가 아니고 여기 가져와야지 땡 땡 쭉 가져와야지 땡 쭉 굿 더 빨리 차 봐 더 빨리 두번 튀기고 세번째 오른발 따라서 리프트야 터뜨리빙 치고 터뜨리빙 치고 터뜨리빙 치고 뒷발이 드랍에서 닫고 뒷발이 밀어서 여기서 이만큼 가잖아 이만큼 가잖아 이 가는 느낌을 살려야 돼 밀고 땡 하나 둘 땡 드랍 밀고 그치 근데 앞으로 가야지 하나, 둘, 셋 상체가 약간 들려져 있어 공격적으로 봐야 나가기 바로 직전에 그렇지 중심 앞으로 그리고 이내라고 치지 마 일자로 뒷발 밀어 그렇지 밀면 바로 뒷발 빠르게 와야 돼 느려, 느려 심지어 점프를 뛰어 그렇지, 이쪽은 괜찮아 더 낮게 깔아서 뒷발을 타서 점프를 뛰고 온단 말이야 이쪽 다시 해봐, 저쪽 그렇지, 더 깔아 더 더 깔아 더 깔아 그렇지, 굿, 굿, 굿 근데 떨어지고 미는 임팩트가 있어야 돼 쭉, 그렇지 진짜 들어간다고 상상을 해 쭉, 원투, 나이스, 나이스 제일 좋았다, 제일 좋았어 앞으로 쭉, 나이스 레그 리프트, 레그 리프트 쭉, 원투 자, 레그 리프트의 동작은 더 낮아야 돼 더 쭉 쭉 제자리 뛰는 게 아니야 공격이야 공격 지금 레이업 들어가는 레이업 레이업 그렇지 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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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더 올렸어야 돼 굿, 좋아, 좋아, 좋아진다 쭉 굿, 굿, 굿 굿 굿 굿 와, 좋아요 좋아요 별란스가 깨졌다 싶으면 무릎 그리고 공도 더 올려야 돼 굿 굿 공격 원투스텝 한 번은 뒷발 한 번은 스텝백 스텝백 세 가지 번갈아 하면서 해야 돼 원투스텝, 원스텝에 스텝백, 그 다음에 뒷발 앞으로 나오지 마, 거기서 땅땅 스텝백 뒷발 아니 왼손, 그렇지 미안 공이 지금 계속 내 손에 있는게 아닌데? 더 가지고 있어 더 담아 그렇지 품으로 더 담아 이렇게 담아야지 내 품으로 이렇게 담아야지 너무 멀고 공이 막 헛돌고 있어 손에 떨어져 있어 봐봐 공 빠진다요 공이 빠진다 품어, 품어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앞에 보고, 앞에 보고 좋아, 리듬 좋아 리프트 할 때 뜨면 안 돼 마지막 가니까 또 뜬다 더 숙여 그렇지, 굿 더 숙여 품이 어떻게 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쪽 몬 다 팔 나와 있을 거 아니야 대부분 다 아니면 붙어있던가 그렇지 치고 들어가면서 이 팔만 걸어봐 아니, 그렇게 걸지 말했잖아 손으로 이렇게 있잖아 그냥 뭐 공격하잖아 이거 걸고 나가면 된다니까 이걸 이렇게 걸어야 돼 제대로 걸어야 돼 제대로 손으로 그래야 못 움직여 하이파이브 하지 말고 손을 잡으면 어떻게 성악기 봐 침착하게 어 숨해봐 이거 한번 열거면 돼 이렇게 잡는 느낌이 있거든 잡으면 안 돼 걸어 엄지 빼서 진짜 수비 해 볼게 오케이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더 멈춰봐 더 멈춰봐 더 멈춰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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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거 걸려봐 이거 지금 진짜 수비 하려고 했을 때 자세 나온 거지 어 대부분 다 이렇게 나와 이게 엄지가 나오냐 빼냐에 따라서 잡는 느낌이냐 대고 뿌리치냐 느낌이 틀려 그치 더 안쪽에 걸어줘 안쪽에 바짝 붙어서 팔이 위에 올라와 있잖아 위에 올라와 있다고 여기 걸는 게 아니고 팔을 더 어깨를 더 빼서 올려서 여기 걸어야 돼 팔 대봐 이거를 이렇게 걸어야 돼 밑에 위치가 어디 있든 손이 다 위로 올라가 여기 있어 여기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이스 나이스 자꾸 걸어봐 안 해봐서 그래 훈련만 하고 시합도 안 해봐서 그래 자꾸 해봐야 돼지 어렵지 않잖아 할 수 있지 이 정도 걸고 손이 넘어올려 가면은 드리블 치는 이 손 걸었기 때문에 손이 넘어올려 가면 이 드리블 치는 손을 드리블 치는 거를 좀 더 멀리 치면 돼 멀리 치다가 넘어오면 멈추면 되잖아 굿 나이스 나이스 걸어가다가 첫 스텝 레이블까지 해볼게 그렇지 해봐 랩 해봐 그대로 랩 해봐 드리블 치고 오케이 들어왔어 빠르게 가는 거야 굿 굿 굿 잡고 왼손 드리블 치고 있어 지금 치고 있어 나가지 말고 잡고 있어 이렇게 그렇지 이제 빼고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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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진걸로 끝나면 안돼 자 빠지면은 계속 스와이프 하지 말고 공간 만들어 딱 내 공간 그렇지 굿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못 따라간다고 굿 나이스 나이스 굿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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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반대 약간 때리는 느낌이 나면 안돼 거는 느낌이 나야돼 이쪽은 약간 때리는 느낌이 나거든 왜냐면 아파 때리는 느낌이 나면 안돼 진짜 때리는 것 같아 대략 걸란 말이야 그렇지 피버택 해봐 이제 이제 들어가 봐 이리로 그렇지 그렇지 걸란 말이야 자꾸 뭐 걸려고 해야돼 펀치로 멈춰봐 자 펀치는 이제 팔을 처음에만 걸고 나가고 떼고 공간 어 처음에만 스와이프 걸고 그 다음에 나가면서 공간 만들어서 공간압보 굿 나이스 나이스 걸다가 빠졌어 빠져서 따라와 공간 내가 수비보다 먼저 나가기 위한 스와이프니까 왼발 축 오른발 피벗 그렇지 걸란 말이야 약간 걸고 걸고 나서 공을 약간 이렇게 앞에다가 친다는 느낌 잠깐만 이런 느낌 나이스 이런 느낌 나가봐 더 더 그치 공을 약간 들고 공을 한 손으로 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다가 뭐 잼 넣고 일단 걸어 그럼 나가면 돼 반대발이야 반대발이었지 어느 발에 상관없어 이 발도 괜찮고 이 발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고 이 발 똑같이 이렇게 나가면 돼 다 걸어요 다 먼저 걸고 먼저 걸었는데 공을 떨어 치지 말고 제대로 걸리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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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하다고 멀어지니까 나이스 나이스 이 느낌 오케이 멀어졌지 확실히 아까는 여기 바로 떨어졌잖아 조금 위험해 나이스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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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피가 또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빼고 있어 앞에 보고 굿 나이스 나이스 굿 나이스 나이스 굿 다 맞았는데 하나 틀렸어 엄지 엄지 잡지마 잡지마 굿 굿 굿 오케이 공 잡고 있을 때 스와이프 자 그다음 리프트 리프트 스와이프 치고 가다가 스튜비 있을 때 공격적으로 아까 낮춰서 띄우고 내 앞에서 틀고 스와이프 그치 그렇지 그렇지 순간적으로 붙고 상대방한테 붙잖아 위험하잖아 걸어서 공간 만들어야 돼 자 이것도 내가 박자를 안 맞추고 수비가 어디에 있었는가 내가 띄울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가까우면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대로면 그대로 띄면 되는 거고 대신 이건 안 좋은 거야 하다가 수비 있는 데서 멈춰서 멈춰서 이건 안 되고 둘 셋 잘했어 잘했어 좋아 좋아 리프트는 한 70% 그리고 떨어지고 스와이프하는 순간만 100% 좋았어 걸란 말이야 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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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치가 뻔해 뭐 이렇게 수비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? 수비 뻔하다고 여기나 여기나 대거나 뭐 나이스 나이스 굿 못 들어온다고 너 공간으로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굿 굿 굿 알겠지 Display 알코 압 분리 unden 정말로 sagt 네 시 assert 밀 sugar ots 몸 somos Adam wis southwest